약간 이렇게 코러스 오페라라고 생각하시고 노래방입니다.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맡은 박현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교 중폐배달부 영봉 1억 메신저 대답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작년 11월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1인기업 65기 프로 CEO 2기 김양은 교수님의 제자이고요. 김양은 교수님께 먼저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1인기업으로서 강사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배웠지만 김양은 교수님께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짧게 30분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그래서 책을 읽고 저희 모임도 독서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게 이제 무료로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또 그게 수익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걸리는 바인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인기업 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제 바인더 시간 기록하는 거 하시죠. 저는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저는 이제 7월 일정을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6월 7월. 그래서 꼼꼼하게 저는 꼼꼼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꼼꼼한 일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록하면서 제 설명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독서와 메모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슈퍼한을 따라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메모. 채팅방에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오늘 키워드거든요. 독서와 메모. 이 유튜브는 약간 그..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약간 며칠 정도 딜레이가 있는데 채팅창에 독서와 메모.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채팅창에 독서와 메모. 오늘 딱 두 가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독서하는 것. 메모하는 것. 감사합니다. 은별님 감사합니다. 이지영님. 황성영님. 네. 윤란님. 김사랑님. 네. 감사합니다. 행보가 눌러와님. 박혜수님. 네. 감사합니다. 독서와 메모.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는 두 가지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날로그로. 종이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종이 중에서는 이 3피 바인더. 여러 가지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한 10년째 쓰고 있거든요. 구멍을 뚫어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수집. 수집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 수집, 분류, 활용. 좋은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수집, 분류, 활용.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사잖아요. 책장에다가 분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류. 주제별로 분류. 추집, 분류, 활용. 그 다음에. 제 소개 또 잠깐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고교 중태배달부, 연봉이로, 메신저대다. 이 책인데요. 제가 종이 위에 썼거든요. 저는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 전자가 되고 싶다. 2019년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 전자가 되고 싶다. 제 삶의 계획에다가 썼어요. 신기하게 그대로 2019년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나온 지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요것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위에 내가 원하는 바를 쓰고서요. 그걸 쓰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종이 위에 먼저 쓴다라는 것. 저는 항상 기록해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항상 기록합니다. 쓰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 쓰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저는 수입에 대한 목표를 항상 씁니다. 처음에 200만원 썼거든요. 200만원이 달성이 됐어요. 300만원 썼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종이 위에 기록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써놓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70분, 420분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하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문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너무 선생님이 때리고 서울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3학년 때 항상 뺨을 많이 때리세요. 그리고 욕도 심하게 하고 제가 하루는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병신새끼, 배트공 같은 새끼가 내가 안 챙겨왔다고 친구들이 또 같이 놀리더라고요. 배트공 새끼, 병신 새끼 고등학교 3학년 때 나 이렇게 더 이상 학교 다닐 수 없다. 나 이제 학교를 좀 쉬어야 되겠다. 자체방학을 했습니다. 고3 때 학교를 그만두고 딱 1년만 돈을 벌어서 기숙학원에 가려고 했어요. 1년만 돈을 벌어서 기숙학원에 가서 집중해서 공부해서 스파르타로 공부해서 대학에 가려고 했어요. 집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기숙학원에 가서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대학에 가지 못했죠. 그렇게 시작됐던 배달일이에요. 첫 월급이 80만원 초보 80만원 배달원 부항 그 전단지를 보고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배달할 때 항상 주머니와 전단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사장님이 시키지 않아도 배달을 갔다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내려왔어요. 항상 이 마인드를 가졌어요. 이 매장의 주인은 나다. 이 매장의 주인은 나다. 1인계로 저희 배우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거 무거운 거 먼 거 힘든 거 안 간다고 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 매장의 주인은 나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보니깐요. 사장님 보너스를 많이 주셨어요. 보너스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 부모님한테 많이 배우셨어요. 남의 일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 19살 때부터 시작됐던 배달이 딱 29살 때까지 됐어요. 1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제가 가장 기술도 없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럼 배달밖에 없었어요. 배달의 시급이 세거든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배달하고 청소를 사놨어요. 29살 때 딱 배달을 갔는데 딱 늦게 왔다 보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지금 뭐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아저씨 저 언제 봤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세요? 드시기시면 그냥 가져갈게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그때 이분이 막 화를 내고 우울하면서 저를 딱 때리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았는데 저는 키도 작고 매소하고 또 어렵고요.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게 그때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 반말해요. 이따가 돈 찾아가 이따가 그리 찾아가 돈 이따가 가다가 다 반말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삶은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랐어요. 죽고 싶었어요. 낮에 배달해도 돈이 안 내니까 밤에는 우유 배달했거든요. 그 아파트 계단 있죠? 계단 코너 도는데 계단 코너 도는데 거기 쪼그리고 잠깐 쪼잠 잤어요. 하루에 알바를 두 개 세게 하면 돼요. 지금 생각해도 제 스톱의 눈물이 나는데요. 너무 아무도 살았어요. 그때는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열심히는 살았어요. 잠을 하도 못 잘라보니까 무단횡단 하신 분이랑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되게 방팽이 된다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꿈도 목표도 없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9살 때 학교를 그만뒀던 그 사건 저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29살 때 느꼈다고 그걸 때렸던 그 아저씨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들 인생의 바닥에 내려왔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래요. 진짜 딱 그때 결단했거든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를 공부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딱 책 한 번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책이 독서창제가 된 홍베리 강남역을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예요. 독서창제가 된 홍베리 이지성자가 이 책.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저자가 독서를 통해서 삶을 바꾸는 거야. 그래! 내가 죽을 때 듣더라도 책을 일단 한 번 읽어보자. 네. 이지성님 지금 모습 연예인과 뜨셔서 마냥 히끌히히끌히 안 왔어요. 내가 감사드립니다. 선별적으로 읽으셨네요. 네. 책을 읽다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책 뒤에 책 뒤에 추천 도서 리스트를 했더라고요. 중고서점에 가서 하나씩 사고 시작했어요. 배달 가기 전에요. 책을 읽었어요. 점심시간에 들었어요. 이동하면서 배달하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자동차 대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동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끝난 다음에 땀에 쩔고 비에 쩔고 손에 이 땡긴 손으로 서점을 가서 책을 읽었어요. 직업은 배달원이지만 꿈이 생겼어요. 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 때는 제가 뭘 잘할지 잘 몰랐는데 책을 읽다보니까 제가 잘 알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게 되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 꿈은 수학선생님의 꿈이었거든요. 누구에게 뭘 알려주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번뜩 떠오르는게 과외였어요. 과외. 컴퓨터 학원은 많은데 스마트폰 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스마트폰 과외를 하자! 저는 스마트폰 전자기기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마트폰 과외를 카페에 가서 과외 시작했어요. 3시간 알려드리고 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만원 받는게 죄송해가지고 커피를 사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같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실까요? 1로 시작한다. 1인격에서 배우죠. 1로 시작한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로.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만원 받고 한 명이서 시작했어요. 1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다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이 분이 가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걸 좋아했고요. 일기 쓰는 걸 좋아했어요. 손등에도 많이 써요. 항상 쓰고요. 손등에도 쓰고 저는 옷에도 써요. 옷에도.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책 속에 좋은 문장. 책 속에 와닿은 문장을 써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저는 책을 읽고 좋은 거는요. 가져다가 내 걸로 만들어요. 그 좋은 문장을 내 걸로 만들어요. 책 속에 한 문장을 가져다가 내 걸로 만듭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건 일본 전산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걸 가져다가 제 옷에 새긴 거예요. 또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실행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책 속에 좋은 문장. 좋은 문구들을 가져다가 제 것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가져다가 내 걸로. 그 다음에 마음을 준비 시작했어요. 2011년에는 그전에는 달력에다가도 쓰고 수첩에다가도 썼거든요. 네. 근데 2011년에 지인이 이렇게 스위픽 바인더로 가서 숙지를 몇 장으로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게 써보니까 주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제 월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월간에서 조금 다른 분들과 스티커를 붙여요. 저는 강의할 때 스티커를 붙입니다. 지금 7월 중순이죠. 지금 7월 말까지 일정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더 꼼꼼한 성격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말을 써놓고 목표를 써놓고 그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꼼꼼하게. 꼼꼼하게. 어. 펜 잠깐 한번만.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설명하면 좋겠다고 써가지고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인데 이거예요. 밖의 원은 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가운데 원은 영향력.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밖의 원은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지만 관심만 있는 거. 저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2월부터 강의를 못했거든요. 모든 게 다 스톱이 됐어요. 저는 강의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만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김영학 교수님께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를 했어요. 1대1로 만나라. 1대1로 만나라. 그전에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매일 한 분씩 정신 시간에 1대1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온라인 중으로. 또 유튜브로. 저도 강의를 하지만 일단 김영학 교수님께 해주신 게 있군요. 지식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플랫폼. 저는 사람들 모으는 게 좋아요. 사람들 모아서 세워드리는 게 좋아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6월에 런칭을 했어요. 강사님들 모셔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 350명. 이렇게 참여를 하세요. 배워서 남주자.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참여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가 감사하다. 코로나가 감사하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감사하다고 얘기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렸지만 이 상황에서도 모든 걸 멈추고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 채팅막에 남겨주세요.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 모두가 안된다고 할 때 저희 유튜브로 덱서만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소통하고 있잖아요. 온라인도 힘이 있더라는 거죠. 꼭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더라는 거죠. 참여하신 분들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는 오프라인으로만 소통이 됐고 오프라인으로만 교감이 된다고 했는데 온라인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마음의 문제였더라고요. 같이 연암사 앞에서 책 읽으시고요. 같이 소통하시고요. 또 채팅방에서 같이 읽는 책들 같이 좋은 책. 좋은 책 읽는 거. 강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종이유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종이유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저는 강의 하나 진행할 때마다 매번 목표를 세워요. 이번엔 내가 200명 모아야지 이번엔 내가 300명 모아야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인가 저는 딱 5년만의 수입이 10배 됐거든요. 거기서 핵심은요. 독서와 메모였어요. 독서와 메모. 책을 읽고요. 저는 대학교라고 나왔잖아요.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더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은요. 중국에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네요. 한국 어디서 배우냐고. 교수님한테 한국 어디서 배우냐고 물어보신대요. 저는 영어로 강의가 꿈이 생겨서 매일 12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요. 외국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어디서 배우냐고. 그런 목표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종이 위에 썼거든요. 그런데 종이 위에 쓸때도 잘 써야돼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히 쓰는 게 중요해요. 200만원 쓰잖아요. 그럼 200만원 벌칙 생각을 하게 돼요. 300만원 쓰면 300만원 벌칙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목표를 써요. 목표를 쓰는데 그 목표만 써놓고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책은 읽어요. 그런데 책만 읽고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달라진 거예요. 목표를 써놓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외국 환경만 탓하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 경기는요. 항상 안 좋은 거 같아. 원래 안 좋은 경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임의로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쓰고 가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종이 위에 썼어요. 이 바인더 수업을 들으면서 종이 위에 썼어요. 가보스특 나라예요. 쓰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내가 돈도 없는데 무슨. 해외여행이야. 썼어요. 쓰라고 하니까 썼어요. 그런데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종이 위에 쓰는 거예요. 그걸 그냥 따라서 썼어요. 그냥 힘내냈어요. 힘내냈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목표를 써놓으니까요. 기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3주 일하고. 1주 해외여행 가는 게 목표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땡큐 코로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홍콩, 몽골, 중국, 두바이. 작년 1년 동안 갔다고 나가드려요. 3주 일하고요. 1주 해외여행 가요. 지금도 너무 가고 싶은데. 잠깐 쉬고 있어요. 저는 항상 저보다 제 주위의 영국을 돌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돈은 따로 한 번 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쫓아가는 거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깐요. 주위의 분들이 저를 홍보해 주시고요. 주위의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다는 거죠. 나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린다는 말이었습니다. 3P 바이더 수업을 들으면서 삶의 여러분의 멘토가 계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강경 대표님, 또 우리 김영환 교수님. 나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린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공부해서 나무주자.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공부해서 나무주자. 공부해서 나무주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만큼 나눠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나눠주려고 노력했어요. 김영환 교수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독서 모임을 다시 하라고. 사실 독서 모임을 안 했었거든요. 독서 모임을 하다보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독서 모임한다고 저는 나눠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진짜 좋은 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분도 많아요. 사기꾼도 있었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쉬었었는데 김영환 교수님이 독서 모임을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지를 올렸어요. 저는 항상 공지를 올리는 거예요. 공지를 올리니까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똑같이 따라해요. 저는 꼬마 김영환이에요. 김영환 교수님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했어요.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냥 독서 모임이 아니라 연간 회비를 받았어요. 연간 회비를 받았어요. 연한 나비처럼 연간 회비. 1년 치는 한 번에 받았어요. 회비를. 그렇게 또 온라인과 코로나 있기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오프라인에서 독섬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개해드리고 그걸 또 촬영해서 영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독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신저는 꼬마 누구냐?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배워서 안 두죠. 배워서 안 두죠. 여기 계신 독섬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한 나비에서 배우시고요. 유튜브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오픈 채팅만 만들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처음에 꿈을 선포하니까 사람이 다 비 있었어요. 배달원 들 때 명함을 만들었군요. 저는 강사가 되겠다고 명함을 만들었어요. 사랑합니다. 명함을 만들었어요. 강사 명함을 만들었어요. 직업은 배달원이지만 꿈이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고 노래방 마이크를 사서 집에서 계속 연습했어요. 화이트모드 사서 쓰는 거 연습했어요. 이동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직업은 배달원이지만 꿈이 강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강사가 되어있었어요. 지금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 영어로 강의하는 해외로 나가서 영어로 강의하는 꿈을 갖고 내일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목표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어진다. 종이 위에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팁 목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시면 좋아요. 저는 강의하는 걸 이렇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입니다. 아, 살이 빠졌다고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기록하세요. 시간에 가게. 시간에 가게. 꼼꼼하게. 1인기업에서 배우실 수 있거든요. 1인기업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1인기업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요. 1인기업 참여하신 분들은 프로CEO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플랫폼 만드는 것.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코칭하는 것. 꼼꼼하게. 저는 꼼꼼한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꼼꼼해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꼼꼼해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학 교수님을 하는 것 뒷모습 그림자만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뭘 불편해할까? 사람들이 뭘 불편해할까? 뭘 어려워할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고객의 불편 속에 비즈니스가 있다. 비통스럽게. 고객의 불편 속에 비즈니스가 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요. 제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요. 네. 고객의 불편 속에 비즈니스가 있다. 그 다음에 스펙보다 책. 저는 대학교 안 나왔지만 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있어요. 이제 영어에서 영어로 강의할 거예요. 스펙은 사이정으로 노력하지 않아요. 독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오늘 책을 몇 번 갖고 왔는데요. 책은 메모장이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책은 메모장이다. 저는 책 읽을 때 다 메모하면서 책 읽습니다. 너덜너덜. 책 여백의 공간에다 다 메모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책은 메모장이다. 책은 메모장이다. 다 메모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너덜너덜 했을 때까지 반복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이 진짜 내 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책도요. 제 책도 제가 다시 공개적으로 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요. 본거, 깨달은거, 적용할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적용이에요. 적, 적, 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꼭 가져가시면 좋아요. 적, 적, 도. 적용하고, 적용하고, 또 적용하라. 오늘 강의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오늘 들으신 것 중에 가장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를 뽑아보신 다음에 그걸 삶에 적용해보시면 좋아요. 강의를 들으실 때도요. 공개적, 적, 적, 도. 적용하고, 적용하고, 또 적용하는 거. 책을 읽고도 책 다 읽어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가져다가 내 삶을 실천하면요. 책을 읽을수록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의는 많이 듣는데, 책은 많이 읽는데 왜 삶이 안 달라져요?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만 가져다가 내 삶 가운데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따라장이에요. 좋은 거는 가져다가 바로 따라합니다. 따라장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자기피아 시대라고 생각해요. 아직 유튜브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요. 유튜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근TV, 박현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내일 영화하고 있는 거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과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과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과정을 보이라. 과정을 보이라. 네. 지금 완벽하지 않거든요. 부끄러워요. 버벅거려요. 근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은 잘 못하지만, 지금은 버벅거리지만, 지금은 어설프지만 그 과정을 하나하나 유튜브에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너무 도움이 되셨네요. 완전히. 딱! 30분. 그러니까요.